님들 님들 저녁도 혼초를 내놔야겠어요 와우! 잡았어요 저 목소리 아니다 일로 가자 놀러가자 저 말로 리테일로우는 적 많이 떨어질 거 아니야 괜찮을 거야 리테일로우 내가 먼저 존버하면서 애들 뚝배기 다 까면 돼 정의 요원이야 내가 분명히 올 거야 오 가깝다 좋아요 내꺼다 뭐가 뭐가 나올까요? 오케이 쓰나 일단 황금 쓰나 머리 맞추면 무슨 상태에서도 한방이라는 저기도 우리팀 다 먹었네 우리팀은 여기 다 먹었네요 상대팀은 여기 많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여기 스타트 포인트가 여기로 시작해가지고 오케이 알페이지 샷건 대신은 알페이지 어? 저거 갔다 저거 갔다 저거 갔다 우호! 후우 저기 온다 어어어어어어 아 좋아욯 화면 킬 살려 달라고 말해봐 살려달라고 말했어 살려달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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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땡큐 쟤 죽여 쟤 죽여 야 저 서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미안해 살려달라고 찾아라 내가 처리하고 간다 행님이 처리한다 난 여기서 도망치겠어 뒤질뻔했네 죽여 옆에 한 명 더 죽여 핏좀 채우고 갑시다 야 저것도 저기 있다 뒤에 곳곳에 숨었어 복음헌거봐 살려줄게 기다려 11명 남았어 나를 세 명이나 보고 있다고 뒤져아 뒤지라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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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대7인데 생각보다 후달리는데 이거 내가 만말이야 마 나와라 깨가진 놈들 마 대질래 아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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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 남았어 죽여 2대2아 2대2 나이스 이겼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